자, 우리 전 시간에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호출하는 법도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함수도 프로그램처럼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함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관점은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조금 조그만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관점이에요 그러면 함수가 그냥 똑같이 항상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고 그리고 출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만듭시다 이름은 함수 function2.js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의 함수를 만들기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mass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내장하고 있는 객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round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뭐냐면 round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는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가 몇백 개, 몇 천 개 있으면 정리정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디렉토리 같은 게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mass.round 이 round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는 반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1.6을 하고 console.log로 이걸 실행을 시키면 자, 노드에게 시켜봅시다 자, 2가 돼요 자, 그리고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1.4를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1이 됩니다 이렇게요 즉, round라고 하는 함수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이 함수를 잘 보면 입력 값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입력 값에 따라서 round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반올림을 해준단 말이죠 우리도 round처럼 입력 값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는 이걸 해볼 겁니다 저는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는 첫 번째 입력 값과 두 번째 입력 값 이 두 개를 더해서 그 결과 6이 되는 함수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function sum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입력 값이 2가 됐죠? 저 입력 값을 sum이 받기 위해서는 이 sum을 호출한 부분과 이 sum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 사이에 서로 매개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first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console.log first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2가 나와요 왜냐? 여기 입력한 2가 실행될 때 자바스크립트는 sum 함수의 first라는 변수를 2로 세팅해줘요 그럼 이 중괄호 안에서만 first라는 변수의 값은 2가 돼요 그럼 두 번째 4를 받기 위해서는 second 그리고 더하기 s-e-c-o-n-d 이렇게 그리고 실행시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입력 값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입력 값 하나하나를 argument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인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 argument를 받아서 함수 안으로 전달해주는 매개체를 한국어로는 매개 변수, 영어로는 parameter variable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함수에 입력 값을 주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함수가 똑똑해지거든요 똑같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